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대한민국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 영국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연합까지 이렇게 13개국 심사를 마쳤고요. 이제 미국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또 두 항공사의 합병이 항공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류종은 산프로tv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프로tv 류종은입니다.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최근에 유럽연합이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얘기 좀 먼저 해 주실까요? 네. 지난주 13일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EU에 있는 집행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약 2, 3년 정도간 이어졌던 양사 간의 합병 이야기가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승인을 받게 된 거고요. 이게 지금 유럽연합에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번에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조건을 최종적으로 이행을 해야지만 앞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일단은 EU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첫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매각을 해라.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발 유럽 노선 중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리, 로마,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라 이 4개 노선을 지금 중복 노선인데 이거를 다른 업체로 넘겨라. 이관을 하라. 이런 내용이 지금 실제로 대한항공이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서 독점 이슈가 독과점 이슈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 지금 EU 집행부에서 우려를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단 그러니까 화물 부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매각하라는 거고 말씀하신 그 여객 부문에서는 그 4개 노선이요. 그 중복되는 노선을 어디로 이관하라는 거예요? 이관하라는 항공사는 지정해서 얘기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대한항공이 작년에 하반기 때 이제 심사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티웨이 항공에 지금 이 4개 노선을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티웨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요즘 LCC라고 하는 접영항공사 중에 하나거든요. 접영항공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고요. 여객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어디로 넘길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주항공이라든지 에어프레미아, 또 이스타항공, 또 화물전용 LCC도 있거든요. 에어인천이라고 하는 그 4개 업체가 지금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타나의 화물사업 매각 회사의 후보군이 그렇게 4개로 지금 압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티웨이 항공 말씀하셨듯이 이제 LCC잖아요. 로우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기존의 풀서비스 캐리어, 그러니까 FSC 같은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유럽연합 EU에서 요구한 만큼 장거리 운항 노선을 잘 띄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실제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티웨이가 장거리 노선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현재 이제 호주 노선을 띄고 있고요. 다만 구주 노선이 유럽 노선에는 아직까지는 띄우고 있지는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항공기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항공기도 빌려주고 사람도 나중에 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현재 지금 티웨이 항공이 띄우고 있는 항공기들 중에서 조금 큰 게 있어요. 대부분의 LCC들은 작은 항공기들을 많이 띄우는데. A330 이런 거요? 맞습니다. A330이 중형기라고 해서 약간은 중거리 장거리까지 갈 수 있는 항공기인데 이게 지금 3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3대만으로는 사실 4개 노선을 받으면 운항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제 A330 5대를 지금 빌려줄 예정이고요. 그런데 또 항공기만 받는 걸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운항이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 쪽에서는 거기에 이제 조종사 운항 승무원들 그리고 이제 객실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객실 승무원들까지 다 제공을 해 주겠다. 말이 제공이지만 어쨌든 다 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 인력에 해당되는 분들은 빌려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또 대한항공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티에 항공으로 내가 가게 되면 아예 소속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파견해서 지원을 해 줬다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일단은 갈 때는 파견직으로 가기는 하는데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있다가 돌아올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거든요. 또 아시겠지만 이게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별로 이제 승무원들이 딱딱 정해지거든요. 조종사도 정해지고 이제 객실 승무원도 정해지다 보니까 쉽게 바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내가 거기 가서 대한항공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fsc에서 lcc로 가는 거는 본인의 신분이 바뀌는 거라는 생각들도 하시거든요. 강등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입장에서는. 임금 차이도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갈 때는 분명히 내가 대한항공의 임금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년 근무를 하다 보면 임금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인상 기준을 과연 대한항공에 맞춰줄 것인가 아니면 티웨이에 맞춰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논의가 끝나지는 않았고요. 또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항공기를 몇 년 동안 타고 몇 시간을 타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금 불안감들도 많이 있고요.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조와 함께 협상을 해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항공에 사실 산별노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 노조 쪽이랑은 조금 많이 난항을 겪고 있고요. 이제 그냥 대한항공 노조 쪽이랑은 이야기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 넘어가야 될 산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 매각 조건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이 굉장히 큰 알짜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매출이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를 하고요. 지난주에 아시아나항공의 작년 매출이 공개가 됐는데 6조 5천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의 가치만 보더라도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원 정도의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한항공이 아직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아닌데 매각을 하는 것. 이게 처음에 되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작년 10월 11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각은 할 수 있게 되는데. 가결이 됐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사회 가결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게 과연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화물사업이 사라지게 되면 아시아나항공 가치가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 시절에는 여객이 많이 죽었다 보니까 그때는 항공사들이 화물로 많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랬겠네요. 한창 때는 75%까지 전체 매출에 차지를 했던 사업보다 보니까 이거를 이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타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도 화물사업 매각관을 거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아까 그만큼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지만 부채가 많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한때 220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많이 낮춰지면서 1700 지금 아직까지는 잠정 집계지만 1100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기업들이 1100%의 부채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높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지금 빨리 팔아서 또는 매출을 일으켜서 부채를 줄이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쉬운 방법은 어쨌든 매각을 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또 이거는 이씨 쪽에서도 EU 쪽에서도 굉장히 또 이제 원하는 바랑 부합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시아나가 화물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면 누구한테로 매각이 될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네 군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력한 곳은 사실 두 군데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어디 어디요? 제주항공이랑 에어 인천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lcc 중에서 가장 큰 곳이고요. 또 이제 모기업인 애견그룹의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적인 면도 좀 유리합니다. 반면에 이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화물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좀 부족하고 반대로 에어 인천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는 많지만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금력을 또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조건을 EU가 내걸었는데. 그렇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맞추게 되면 이제 미국 승인만 남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왜 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합치는 거를 왜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네. 항공 같은 경우에는 보안도 엮여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많다 보니까 또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에 대한 피해가 가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4개 국회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 받았으며 대만 태군 티르키에 말레이시아 다 받았고요. 또 중국이랑 영국 일본까지 최근에 받으면서 이제는 미국과 유럽만 남았었는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사실상 넘어가게 됐으니까 미국을 받으면 이제 뭐 별다른 문제 없이 합병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많이들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사실은. 뭘요? 한 국가만 남았으니까. 미국만 남았으니까 지금 미국 하나만 넘기면 끝이다. 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언론에서도 지금 9분 능선 넘었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는 글쎄요. 이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작년에 미국 법무부 DOJ 여기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을 막기 위해서 연방법원에 소송까지 걸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DOJ는 사실상 이제 미국민의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독점 독가점으로 인한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면서 그때 당시에 말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두 기업 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제플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제 lcc인데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합병을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DOJ가 소송을 걸었고. 미 법무부에서. 네. 그 부분에 이제 DOJ 쪽에 승기를 잡으면서 사실상 지금 소송이 지금 되게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 법무부가 반대하는 이유는 경쟁을 제한하게 된다는 거죠. 합병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제한하니까 항공권 가격은 결국은 오를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논리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DOJ만이 아니고요. DOJ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내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은 갈등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은 기존에 이제 미주노선을 달리면서 운항을 하면서 아시아나는 유나이티드 항공.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은 델타 항공과 같이 협업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아시아나가 먹히는 모양새가 되게 되면 기존에 아시아나와 협력을 했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을 잃게 되고요. 델타 항공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나이티드 항공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속해 있던 스타얼라이언스라고 하는 항공 동맹체를. 빙기 타면 맨날 나와요. 스타얼라이언스. 그렇죠. 맞습니다. 마일리지 같이 쓰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코드쉐어도 하고 마일리지도 같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잃게 되면 항공 노선에 대해서 경쟁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지금 DOJ를 압박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델타 측에서는 빨리 넘어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면서 DOJ라든지 미국의 경쟁 당국들을 또 반대편에서 또 로비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로비전이라는 게 굉장히 또 첨예하고 또 되게 치밀하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게 결론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도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슬롯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슬롯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비행기들이 뜰 때 없는 시간대 쉽게 말하면 자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공항에서 뜰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대도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데 알 수 없는 그런 룸 모양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이 이번에 아시안항공을 얻기 위해서 중국 노선에서 9개의 슬롯을 포기를 했고요. 그렇게요. 네. 그리고 영국 노선에서도 13개 중에 7개의 노선을 지금 슬롯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그 포기한 슬롯이 전부 다 아시안항공의 슬롯이라는 거죠. 대한항공 본인이 갖고 있던 슬롯이 아니고 아시안항공의 슬롯을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13개 노선을 양사가 지금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독과점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로스앤젤레스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슬롯을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국가적으로 손실이고요.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한항공이 과연 아시안항공을 합병을 하면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 또는 그 이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 우려가 있는데 대한항공은 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요? 애초에 2020년 11월에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 시작은 사실은 아시안항공이 2019년도 때 인수가 한 번 다른 기업에 될 뻔했습니다. hdc 산업 현대산업개발에 될 뻔했는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에 조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수전이다 보니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는데 그때 잘 생각해보시면 또 경영권 분쟁이 대한항공 안에서 있었어요. 조원태 회장 측과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간 조현아 전 사장. 전 부사장. 네. 나중에 사장까지 사긴 했었는데. 그랬나요? 네. 그쪽 이제 또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조현아 쪽이랑 그리고 이제 kcgi라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같이. 사모펀드. 네. 그러면서 그때 경영권에 사툼이 있다 보니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백기사도 얻으면서 대한항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고 내부에서 판단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에도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인가 그때 갖고 들어왔죠 지분을. 맞습니다. 8천억 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한진칼이라고 하는 기주회사의 지분은 10.6%를 지금 가져가게 됐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원태 회장의 우군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당시에 잡았다고 봤던 것이죠. 사실은 경영권도 지킬 수 있게 되고 아시안항공을 어쩌면 가질 수도 있게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전에는 사실은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른 이야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아시안항공은 인수를 못 하더라도 크게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내에 하나밖에 국적사가 남지 않게 되면.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은 대한항공이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경쟁을 안 하고 거의 독점 체제이게 되면 우리는 그냥 완전한 의리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걱정 많이 하죠. 항공료 인상하면 지금 처음에는 안 그러지만 나중에 인상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고. 특히나 또 지금 마일리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려됐던 부분들이 작년에 살짝 힌트처럼 보였어요. 지금 현재 양사의 마일리지를 부채로 지금 잡았을 때 약 한 4조 원 가량 되거든요. 그 정도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빨리 털어야 되고요. 그러면 빨리 털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조금 낮춰서 합병하는 식으로 가는 걸로 지금 당시에는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생각했을 때 1대1로 합병을 해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이 합병이 되면서 한 0.8에서 0.6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공정이라든지 소비자 단체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쭤봤던 항공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공료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항공은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기 나름이거든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항공료 인상료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츰차츰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피해가 조금 많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영권 승계 등의 복잡한 문제도 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있고 슬롯을 포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합병을 하지 않겠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좋게 본다면 두 기업이 합병을 해서 성공적으로 합병을 하게 되면 지금 언론에서는 세계 10위 정도의 메가 캐리어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건 2019년도 기준이더라고요.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현재 기준으로는 한 15에서 17위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2019년 당시에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부채가 너무 높고 돈이 없어서 망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의 한 8000여 명의 지금 직장인들의 직업을 잃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항공 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많이 나빠질 수 있었는데 합병이 진짜로 긍정적으로만 잘 된다면 그런 좋은 형상도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스케줄 경쟁력 강화될 수도 있고 환승 수요가 확대될 수도 있고 여객 화물 수익도 증대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생각을 하면 몇 천억 규모의 연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예측들도 나왔는데 혹시 이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국 불발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까 미국 boj 법무부 같은 경우도 승인 안 해주면 무산이 혹시 된다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 잠깐만 해 주세요. 무산이 되면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두 가지가 위험한데 하나는 산업은행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습니다. 총 4조 원 가량의 지금 돈을 넣었거든요. 한진칼과 아시아나 항공 쪽에 넣었던 돈을 다 합치면 정확히 한 4조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정도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상환할 거냐. 현재 지금 3조 5000억 원이 그중에서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한 1조 원 가량을 지금 최근에 상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2조 5000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 측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회사가 공중분해 될 경우에는 산업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직원들이 갈 곳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많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산업은행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움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한진해온이라든지 쌍용차 사태를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일자리를 날려버렸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좀 많이 메이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두 항공사 합병 여부가 대한민국 항공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텐데요. 마무리 좀 주시죠. 만약에 지금 정말로 좋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두 항공사가 이제 긍정적으로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델타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에어랑 이런 곳처럼 큰 항공사를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선진국 반위를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요. 좀 안 좋게 본다면 진짜 소비자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항공권 인상 가격 인상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슬롯이 많이 부족해지다 보면 많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동뿐만이 아니라 반 비행기를 타야 된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 이외 조건부 승인 이런 거 맞춰주는 거 언제까지 이행해야 되는지 이런 시간적인. 이행 시기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올 하반기 안으로 그 조건부를 모두 이제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테이블 정도만 잡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건 언제쯤 승인이 될까요? 그거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난다고 해서 바로 합병이 아니고요. 2년 동안은 분리경영을 하다가 2년 뒤에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은 3프로tv 기자와 함께했습니다.